예. 예. 아. 선물 보다 보면. 웃음도 날 때가 있고 네. 이럴 때가 있고 짜증 날 때도 있고. 그냥 답답할 때도 있고. 다 뭐. 고루고루 갖춰졌지. 근데 내가 내 인생 산지 불과 사오 년밖에 안 됐지. 대답을 안 하세요? 맞습니다. 예. 사오 년밖에 안 됐죠. 크게 크게 대답하세요. 예. 왜 그러냐면. 내가 어렸을 때. 네. 사탕 빨고 있을 때. 예. 그 저런 사탕 입에다 물고 있을 때. 예. 내 부자 이제 아버지 자라고 그랬지. 예. 내 부자. 예. 나하고 이별하는 사주거든. 또 사별하는 사주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그늘이 없다라고 보면 되고. 예. 맞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예. 일찍이. 내 집 떠나서. 예. 타강살이 떠돌면서 하라는 사주고. 예. 긴 것만 대답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 밥 한 끼 먹기를 우리 연맹한다고 그러죠. 그런 사주 살았고요. 예. 형제가 있더라도 그 어린 아이 그 아이 하나. 공부 못 가르치 줄 만큼의 형제도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또 그러기에는 내 엄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내 자손 또 가르치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예. 힘도 안 되고. 예. 그런 인생을 살다 살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우리 사장님 사주가. 우리처럼. 예. 떠돌이 사주다 보니. 무당 사주가 떠돌이지 뭐야 어떻게 말하자면. 예. 전부 했을 때는 전부 했을 때도 우리 법당에서 볼 때도 있고. 또 다른 데서 볼 때도 있고 가끔가다 한 번씩. 예. 우리 무녀가 항상 개나리 보충 싸들고. 뭐 산에 가고 뭐 바다 가고. 뭐 또 다른 기독 가고 그러잖아. 예. 사장님 사주가 그래. 내가 일만 하려면 회사가 망하든지. 내가 또 일만 하려 하다. 마음 잡고 일 하려 그러면 뭐 여기서 막 뭐가 이만큼 막 올라와서. 막. 그냥 때려 치워버리고. 내가 이 일도 해봤다 저 일도 해봤다. 이 일도 해봤다 저 일도 해봤다. 그런 인생 살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치 그 인생을. 지금까지 그래서 아까 내가 마음 잡은 지 삼 사 년 되셨나요 사 오 년 되셨나요 하고 물어본 거였어요. 긴가요 그쵸 혹시 물어봐 나주. 영광 해남. 뭐 뭐 벌교 그쪽 고향이 누군가요. 전 부인 영광입니다. 영광 전 부인. 예. 전 부인 만나서. 참 내 인생 힘들었을 거야. 그쵸. 전 부인 만났고 내가. 숨을 살 수가 없거든.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전 부인 사주가. 매일. 날 속이면서. 밤 미술을 맞을래. 무슨 말인지 알 알아듣겠나. 맞습니다. 그쵸. 또 전 부인 만나서 내가 또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 감시하기 바빠. 왜. 사람의 실수 한 번 하고 그걸로 끝나면 믿고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번도 한두 번 실수하는 게 아니거든. 이 남자 뛰어넘으면 또 다른 남자 만나야 되고 다른 남자 뛰어넘으면 또 다른 남자 만나야 되고. 그런 인생 살았을까 말하는 거예요.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쵸. 마지막은 사장님 정 씨가 추를 받았을 거 받아야 됐을 거 같아. 신경 많이 받았죠. 그니까 내 여기가 꽉 막혀버렸잖아 이게 바로 뭔 말이야 우울증 공항 양해지 뭐 안 그래. 예 그래서 제가 우울증도 걸리고 술을 못 먹었는데 술을. 하루하루 먹고 그랬습니다. 그치 어떤 남자가 그런 것을 봐줄 남자가 어딨고 또 그런 걸 봐줄 여자가 대한민국 어디 있겠어. 그래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냥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마지막에는 눈물의 도장 찍었을 거야. 근데 더 웃긴 게 어이가 없는 것은. 그래도 끝까지 잡아 잡은 것 같아 그래도 불구하고. 네. 근데 마지막에는 자기 손으로 나갔던 것 같아 자기 발로 나갔던 것 같아. 맞습니다. 그쵸 못났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내 새끼들 눈 감아주고 내 새끼들하고 살라고. 그랬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왜 이 말을 하냐면 고향을 어떻게 마쳤냐면 넉이 그쪽에서 들어와요 와이프 쪽에 넉이. 이쪽에 신의 바람도 있지만 조상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던 와이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가 사장님 사주가 응. 한 여자고. 입을 덮고 평생 사는 사주가 못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흔 일곱 마흔 여덟 마흔 아홉을 어떻게 넘겼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아마 어마어마하게 내가 너무. 내가 죽을까. 내가 농약을 먹고 죽어야 하잖아. 내가 그냥 못해서 박아서 죽어야 되나. 아마 여기까지 오신 거 마음 다 잡고 다 잡고 다 잡고. 응 살아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 여기서 화가 나야 되는데 눈물이 더 나요. 네 눈물 많이. 그쵸 어떻게 그 진짜. 하루 아침에 눈 뜨면 술 마시고 네 또 잠잤다가 술 깨면 또 또 술 마시고. 또 전혀 술로 술로 의지한다고 그랬지 네 그래도 약으로 의지 않고 술로 우리 그 정신과 치료를 했던 것 같아 네. 술 끓는데도 별로 안 됐죠. 네. 그쵸 이제 그 인생이. 흘러흘러 내년 되면 내 인생이 많이 좀 평탄해집니다. 내년 되면은 어렸을 때부터 떠돌은 인생이. 지금까지. 내년까지. 좀 고생하시고. 원래 이 직업은. 뭐 뭐 화물차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떠돌면서 예. 뭐 택시 운전을 한다든지. 그런 사주예요. 사주 자체가 예. 그래서. 내가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들도 보고 운전하면서 그래야지 내가 숨이 안 막혀요. 응 나 혼자라고 보면 돼요. 응 혼자 사주를 가진 사람이 자식을 낳고서 살았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응. 애들 몇 명이에요? 둘이요. 한 명 지웠어요. 네? 한 명 지웠냐고. 예 첫째. 지웠죠. 세 명을 꼽고 있거든. 자연. 그러니까 한 명 지웠죠. 어쨌든 예. 원래는 셋이에요 이른 네까지. 예. 둘이 다 그래도 아버지 말 잘 듣죠. 안 들어요. 그래도 내 엄마 다른 거 따라간 거 봐도 내 아버지랑 있는 게 낫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들을지 모르지만 예 향후 아까 말씀드린 이 년 지나서 일 년 지나서 내 사주가 바뀌면서 내 아버지 그늘이 더 좋아질 거라고 단지 곤칠하고 싶은 것은. 남자예요. 얼굴은 남자인데 너무 하고 다니는 게 여자예요. 집에서 물 떨어지면 물 떨어진 것도 걱정 정리 정돈이 안 되면 그것도 막 걱정 돈 쓰면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걱정 너무 어 그냥 남자답게 내 사주들을 풀어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간섭이 너무 많아. 이것만 좀 권쳤으면 좋겠어. 예. 이게 너무 심해. 그러면 이건 어떤 여자들하고 살아더라도 살더라도 여자 숨 막혀서 다 도망가. 알겠어요. 알겠어요. 뵀나요. 네. 그ERE dragon 그 treasure 그 그 그 그 그 그 που 그 그 대통령 그 감사합니다.